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이렇게 했습니다. 오늘 벤치를 어느정도 올라갈까 하다가 175까지만 하고 그만뒀습니다. 이게 컨디션만 잘 맞으면 좋은데 현재 몸에 약간 매력력이 떨어질 정도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.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2, 3주 전에 스쿼트의 볼륨을 높였었습니다. 평소보다.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 강해질 수 있는 기회창이 굉장히 좁은데 거기서 조금만 오버돼도 몸이 몸살이 나고 거기서 모자라도 강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부러 좀 더 발악을 하려고 살짝 훈련 볼륨을 올렸는데 한 세트를 추가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영향이 온 게 큽니다. 그리고 그거랑 플러스 제가 데드리프트도 약간 욕심을 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좀 더 가져갔는데 그게 할 때는 몰랐는데 돌이켜서 왔을 때 몸에 회복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나 이 앞다리에 피로도가 살짝 회복이 덜 되는 느낌이 큽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몸관리를 하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데드리프트는 오늘 230으로 새해까지 했는데 이것까지는 뭐 크게 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. 기분 좋게 잘 수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계획이 일단은 약간 로우바 스쿼트를 조금 가져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건 또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몸 상태 보면서 당분간은 몸을 조금 달래면서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로우바 스쿼트도 결국에는 하이바에도 좋은 영향이 있고 또 하이바도 로우바에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쿼트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오랜만에 로우바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치 RPG 게임을 할 때 도적을 키우다가 다시 전사를 키우는 이런 다른 캐릭터 하나 더 키우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훈련을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이것저것 동시에 너무 많이 초보자가 하면 안 되고 하나를 지그시 꾸준히 하다가 어느 정도 막힐 때 다른 캐릭터를 키워보는 느낌으로 새로운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찌됐든 내일 몸 상태 보면서 로우바 스쿼트를 한번 일단 몸풀기로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. 또 내일 영상 업로드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